자 워치4 바로 열어볼께요 자 제발 자 오늘 수술할 뽑기는 요 알들 와리로 뽑는 환자입니다 상품은 버즈 라이브 그냥 무드등 제일 복권 내즈코 원피스 제복 그리고 메인 상품인 갤럭시 워치4 입니다 목표는 갤럭시 워치4 구요 어 요 세팅은 음 좀 특이한게 이 가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알들을 여기서 일차적으로 꺼내고 가드를 세워서 이 알을 뽑는 난이도가 그렇게 막 눈으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돈이 빨리 녹을 수 있는 위험한 세팅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일단 요 가드를 가드를 요 앞으로 제 앞으로 일단 치울께요 어쨌든 이것들을 떨어뜨리고 출구통 앞에 붙여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알들을 꺼내 볼께요 근데 갤럭시 워치4는 아무래도 출구통화 제일 먼 이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방향이네요 오 좋아요 와 잘 나왔어요 지금 살짝 끌어당겨 볼께요 아 그냥 가주면 좋겠는데 아 역시나 전구간 놓는 법이에요 아 잘 묻혔어요 왈이 약했어요 아 투토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수와 끼려다가 오 좋아요 한발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왔어요 오 오 잘못해서 요런데로 떨어졌으면 큰일 날뻔 있습니다 아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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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있을때 자 나와라 나온거같아 자 가자 안돼 안돼 줄도 좀 꼬였어요 지금 자 가자 가자 나가자 나가자 오우 나갔어요 잡자 하자 가! 잡자 가! 가! 와 말이 반대겠죠? 안 돼 아 실수했어요 그냥 집게로 밀어버릴려고 했는데 아 실수했네요 방향을 틀렸어요 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어우 나왔다 와 자 됐어요 가드를 뒤로 좀 당길게요 요게 지금 워치4로 추정되는 알이거든요 다시 잡아서 뒤로 아 와 근데 이게 지금 각이 나와있어서 이거 와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다들 애초에 뒤로 좀 보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됐어요 오 됐어요 앞으로 갔어요 자 요 알 좀만 출구통 쪽으로 오 오 오 좋아요 요 요 알이 딱 갇혔죠 됐습니다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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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터치 토터치 와 일단 요거를 좀 들어서 어 이거 자세가 좀 괜찮은데요 아 좀 너무 얇은가 토터치 토터치 오 갈 것 같은데요 아 아깝다 아 이러면 자리가 바뀌었네 아 안 좋아졌어요 아 이게 하나가 나왔는데 워치4일 수 있으니까 봅시다 8번 열쇠가 워치4거든요 아 아 버즈 라이브네요 자 워치4 마저 뽑을게요 자 붙였고요 가드를 좀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 좀만 더 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가자 가자 워치4 가자 워치4 가자 워치4 워치4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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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센터 딱 맞는데 오 아 으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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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아 오 아유 자 투 터치 가자 가자 나이스 자 처음부터 워치4로 추정되던 열쇠입니다 출구통하고 제일 멀었던 열쇠죠 아 진짜 과연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 자 어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무두둥 그냥 무두둥 이게 제일 꽝인데요 와 심리전을 완전 완전 당했네요 와 그냥 무두둥 자 이제는 뭐가 뭔지 몰라요 자 그냥 각이 나오는 걸로 뽑겠습니다 자 기회는 또 왔습니다 가 가자 이거 이거 가자 어 자 8번 열쇠가 워치4입니다 아 제발 제발 와 제일 붙건데 왜 죽고 됐다 와 꺼졌어요 어 자 하나 갖고 됐어요 가자 센터 괜찮아요 한 번 더 아 아까워 어 어 이거 좋다 가자 으아아 자 갤럭시 워치4 8번입니다 7번은 원피스 제복 둘 중 하나에요 제발 제발 8번 아 아 아 아 역시 번호가 없어요 자 워치4 바로 열어볼게요 torture 아 간단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워치포입니다 방금처럼 그냥 여기다가 이 알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 들어가겠죠? 가드를 손으로 움직이고 싶네요 그냥 쳐봅시다 그냥 기적을 바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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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기 딱 원하는 자리로 왔어요 자 가드를 가드를 내려서 대각으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이야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이 가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하늘이 너무 귀엽다 이것 나옵니다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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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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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거 간다! 이거 간다! 간다! 횟수 3에 남았거든요 분노의 가드 뽑기 갑니다 이것도 못 뽑았어요 이거는 무조건 워치포입니다 워치포 원피스 제복 제일복권 레즈포 버즈 라이브 그냥 무두등입니다 그냥 무두등이라고 써있어요 그냥 무두등 오늘 이렇게 상품 5개 뽑아봤고요 의도치 않게 통토리를 했습니다 저 워치포만 뽑고 갈라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수술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참여하자 고맙다! 고맙다!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sır dur